인권대통령 트럼프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면 거침없고 강하고 한편으로 공감능력은 제로일 것 같은 전형적인 백인 미국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자국민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문재인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목사님을 구출했습니다. 저는 이 구출이 인권대통령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인 3명이 2018년 5월 10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새벽 북한에서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씨 등 3명이 무사히 미국당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방북했던 폼페어 미 국무장관과 함께 전형기로 미국 메릴랜드 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김동철씨는 2015년 10월 북한 군인으로부터 핵 관련 자료가 담긴 USB와 사진기를 넘겨받았다는 혐의로 북한에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연병과기대 교수 출신인 김상덕씨는 지난해 4월 적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억류됐습니다. 2014년부터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근무한 김학송씨는 지난해 5월 적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그간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공항으로 나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살아 돌아오지 못한 억류자 오토 원비어도 있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돼 6일 만에 순진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 트럼프 정부와 대조적인 문재인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문재인은 미국인 오토 원비어를 죽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편들고 북한 바라기를 넘어 반미, 반일, 칭중, 종북적 행태를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열심히 자국민을 챙기고 보호하려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인으로서 미국 국민들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본인이 인권 대통령이라고 자처하지만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문재인을 보면 인권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얼른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북한에 억류된 국민은 6명입니다. 북한에 6명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대부분 북한 중국 적경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억류되었습니다. 선교사 김정은 씨는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교사 김국기 최충기 씨도 2014년 10월과 같은 해 12월 억류돼 무기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현철 씨 등 3명도 억류되어 있는데 탈북민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한국계 미국의 억류자 3명을 데려왔는데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정상에 합의한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도 북한 인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 송환 내용은 전혀 없음이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실태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반면 인권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여 권력을 잡고 정권 연장만 하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자 문재인 인권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문재인은 세월호에 관심을 가졌던 마음의 1%만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악랄하고 잔인한 북한 정권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한국인들이 속히 풀려날 것입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수수방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속히 무너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